미국은 어딜 가는 팁을 줘야 되는데 그게 참 곤욕입니다. 특히 저처럼 숫자에 약하면 대략 난감이죠. 심지어는 이렇게 택시에서도 팁을 줘야 합니다. 혹시 택시를 타신다면 팁을 어떻게 줘야 할지 살짝 알려드릴게요. 미국 택시는 이렇게 택시 기본요행, 엑스트라 차지, 그리고 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엑스트라 차지도 처음에 기본 요금보다 낮거나 피그 타임일 때는 비슷합니다. 유동적이에요. 그리고 시간, 거리에 따라 더 붙죠. 팁은 미국 전반적으로 15% 내지 20%가 통상적인데 아무튼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화면에 이렇게 뜹니다. 자동으로 20%, 25%, 30%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나는 15%만 추기로 해서 직접 자판에 입력을 합니다. 산수, 자란산은 바로 입력이 되지만 저는 숫자량을 너무 안치면서 미리 계산을 해야 합니다. 총 금액이 거의 10달러여서 1.5달러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개선이 돼서 빨리 결제하면 됩니다. 참 지랄맞습니다. 팁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.